참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제 우리 어린이 암송대회가 제13회를 마쳤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암송대회가 대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깊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귀한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시험이 되기 힘들어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어린이들이 한절 한절 한마디 한마디 암송 아닌 이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큰 억득의 말씀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세상에 고참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목사님, 전부사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암송대회를 주관하는 우리 사모님 분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그 수고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데 부정함이 없는 모든 목사님, 전부사님, 또 우리 사모님 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송대회를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누려지는 물론 온 세상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다 칭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의 생소에 새겨 세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늘 돕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다대관으로 주시옵소서 기한 시간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처음 시간입니다. 마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의 성경 암송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께서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일에 모인하고 하는 자녀들에게 기한 시간 기한을 몇 시간에 될 수 있는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주인받도록 겨드렸습니다.